조금 뭐 그런 이제 바램이 좀 있네 공부를 할 때 이 공부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죠 좋습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뭐 목표가 1등급이야 나는 올해 무슨 약대를 가야 돼 무슨 의대를 가야 돼 좀 더 바람직한 건 어디 물리학과를 가야 돼 뭐 이런 건 텐데 어쨌든 뭐 목적이 있는 건 되게 좋아요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데 이것까지 갖춘 애들은 이기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를 즐기는 거 공부 자체를 좀 즐겨주는 물리를 왜 공부하니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어디 대학을 가기 위해 최저를 맞춰야 돼요 저는 어디 대학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이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좋아요 1차적으로 뭐 그게 좋죠 근데 좀 뛰어넘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재밌네 이거 뭐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 아기자기하고 재밌고 풀이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저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건 못 말립니다 이런 애들의 실력 향상은 저도 못 말려요 저 말릴 이유도 없고요 못 말립니다 문제를 푸는데 강요는 아니죠 뭐 제가 뭐 즐기라고 해서 아 선생님이 즐기라고 했으니까 즐겨보자 즐겨보자 한다고 해서 즐겨지진 않죠 하지만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하다 보면 근데 보통 이런 건 제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물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리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수능시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뭐 교수학습에 대해서 가장 옳은 교수학습법이 무엇이냐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뭐 제대로 하다 보면 뭔가 맛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냥 탄력이 못해요 탄력이 못해서 그 뒤에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루라도 물리 문제를 한 대여섯 개씩이라도 안 풀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하루라도 어 삼순환 강의 듣고 강의 듣고 뭐 한 열문항 정도 풀어야만 막 잠 들 때 개운하고 좋은 꿈 꾸고 그죠? 뭔가 이렇게 공부할 때 오늘 삼순환 안 듣고 오늘 하루 걸렀더니 막몽 꾸고 뭐 이런 상황이 왔다면 여러분들은 100% 성공이에요 100% 성공 그죠? 막몽을 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매일같이 뭐 이것만 공부하는 얘기는 아니죠 뭐 전체적으로 과목을 밸런스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긴 한데 즐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 같은 것 그 물론 이제 그 의무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도 책임감 의무 되게 중요한데 어떤 그 올해 이제 입시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지탱하게 해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한 해 입시를 보내면서 나를 이 힘든 와중에 지탱하게 해주는 거 그게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자기 자생적으로 생긴 목표이든 외부적으로 주입된 목표이든 하여튼 목표는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근데 난 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의 의미 그죠? 고3 수험생활 또는 N수 수험생활이 매우 힘든 것이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돌맞을 얘기기도 한데 뒤돌아서 보면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좀 돌맞을 얘기죠 뒤돌아서 보면 아쉬워서가 아니라 반드시 뭐 내가 뭐 아 나 그때 좀 그렇게 야 이거 이렇게 했으면은 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런 아쉬움 말고 여러분들이 아마 뭐 저도 여러분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만 뭐 제 나이쯤 되면은 좀 깨달을 거예요 가끔 저도 뭐 사실 직업을 이런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뭐 십 수년째 지금 고3 수험생활 같은 생활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한 걸음 떨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제가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시 수능 보고 싶다 돌맞을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돌맞을 얘기지만 아니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을 되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고민해야 될 것들이 깊이도 깊어지고 가짓수도 많아지고 해결 안 되는 고민도 많고 근본적인 벽에도 부딪히고 근데 저는 참 뭐 우리 입시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점도 많고 부조리한 점도 많고 모순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것만큼 이건 fair한 게 또 어디있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건 뭐 어른으로서 되게 부끄러운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fair하다라는 게 수능이 fair해? 동의할 수 없는데 하지만 또 나와서 또 다른 거 겪다 보면 이것만큼 또 fair한 게 어디 있고 이것만큼 내가 투입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투명하게 나오는 게 어디있나 라는 생각 그래서 그때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아주 순수했던 그 노력들은 생각보다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 그 당시엔 굉장히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힘들었지만 막상 또 그 당시에 막 수학 문제 밤새면서 수학 문제 풀면서 또 물리 문제 풀면서 뭐 언어 지문 막 이렇게 풀면서 그 별로 의미 없는 내가 인생에서 구경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까지 해가면서 그 막 이렇게 보냈던 1년이 아 생각보다 되게 즐거웠던 시간 같아 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지탱시켜주는 그 몇 가지 그 요인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목표 뭐 그 다음에 뭐 그냥 그 자체 과목에 대한 어떤 매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과목 자체를 즐겨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능 시험도 중요하지만 수능 시험과는 별개로 그냥 그 과목 자체 사실 그래요 국어도 해보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물리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 이미 재밌다고 생각했으니까 했겠지만 하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예 그런 재미를 좀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1일 1강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꾸준히 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몰아서 제가 가끔 몰아서 할 때는 그리고 제가 이거 여담이 좀 심한데 근데 저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거는 제가 꼭 이제 TCC로도 한번 남길 얘기긴 한데 이건 좀 도박적인 것이어서 현장에서 가끔 많이 해요 이 얘기를 제가 현장 특히 요맘때 겨울때 요맘때 한 2, 30분 정도 2, 30분은 안 할 거고 오늘은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그 강요는 아니고 해보라고 하는 게 몰빵입니다 좋은 단어는 아니죠 좋은 단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뭐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과탐 1 과탐 2 선택 과목이에요 2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 2개 이렇게 있을 때 뭐 등급으로 따지면 2, 2, 2, 2, 2, 2 나오는 A라는 학생과 어떤 특정 학생에 대한 뭐 B하 또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비교 이런 건 아니고 제 관점이에요 제 관점 B라는 학생은 뭐 3, 4, 1, 1, 3 그죠? 그러면 등급합으로 따지면 얘가 우수해요 등급합으로 따지면 고른 성적의 관점에서는 얘가 우수합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발전 가능성은 얘가 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일부러 특정 과목을 망가뜨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특출나게 어떤 리딩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뭐 국어, 영어, 과학은 공부한 거야 싶을 정도로 안 한 거죠 근데 잘하잖아 특정하게 이게 끝까지 올라가 본 거잖아 이건 이런 경험이 있는 애들은 이것도 해냅니다 결국에 근데 이 애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얘도 공부를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얘네들은 얘는 앞으로도 고루 투자할 수밖에 없어 심리적으로 자 예희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성적을 좀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밸런스를 깨라고 하면 뭐부터 하겠니? 몰라요 비슷하거든 얘는요 뭐부터 할까요? 일단 영어하고요 영어 좀 올려야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좀 하죠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도박적인 것일 수 있는데 특정 시기에 약간 전략적인 행동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 제일 좋은 시기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지나고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가면 점점 안 돼요 이제 그럼 진짜 큰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반부에는 전반부에는 특정하게 한 보름 짧게는 보름 뭐 또는 한 달 길게는 한 시즌 한 분기 정도를 특정 영역에 집중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전 그랬어요 전 그랬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고루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부 학습에서는 좀 반대요 뭘 하나를 끝내라 뭘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끝내버리면 특히 이런 건요 국어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한데 저도 저는 그렇게도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국어영어도 근데 특히 이런 건 어떤 특정 뭐 이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뭐 특정 단원 특정 킬러 파트 또는 뭐 과탐 같은 경우는 과목 전체도 가능합니다